네, 오늘의 시그널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사실 가장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아예 시장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편해요. 이제 80 넘어가지고 CEO 돼가지고 대주주여서 어차피 이런 시류에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한 언론에서 떠들어봐야 거기 CR도 안 먹히고 어차피 주주들도 그 종목을 건드리지 않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으니까요. 대주주가 9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냥 마음이 편하겠죠. 뭐 떠들던 말던. 그런데 언론을 많이 타고 그리고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현재의 주주제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압박으로 인한 이런 변화들을 자신들이 바라거나 혹은 못 이겨서 하거나 어쨌든 그게 주주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으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지금 대기업들의 수장들이 대부분 MG세대로 물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재벌 3세, 4세가 이어받고 있는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혹은 올라오는 이런 쪽이 많잖아요. 하나도 보면 김동관 사장이 굉장히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받아들이기 좀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나이가 먹으면 또 뇌가 굳어서 보수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JB금융지주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주가의 급등을 보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운용사 사장들, CEO들도 지금 전부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됐죠. 자신들이 어렸을 때 봐왔던, 자신들이 공부를 할 때, 아직 자금이 없을 때 이런 어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의 어떤 왜곡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겠다 했는데 이제 다 자산을 몇 조씩 가진, 운용하는 책임자가 되다 보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호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로코리아는 쿼드 자산운용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이름 나온 거 많죠? 얼라인 자산운용도 있고, 쿼드 자산운용도 있고, 트러스톤 자산운용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CEO가 혹은 운영역들이 젊은 세대로 바뀌면서 그리고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결국은 자기네 이득을 위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죠. 우리 봉사단체나 기부단체들도 다 월급 받고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료봉사를 하나요? 지금 그런 거는 거기를 공략하면 그러면 모든 사회의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죠. 목적이 그렇더라도 주주의 가치랑 일치하면 되는 거죠. 주주도 돈을 벌고 그 사람도 돈을 벌고 사회에서 주시장의 가치가 오르고 전 사회의 부의 가치를 높여주게 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일단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커드 자산운용이 지난해 7월에 하이로코리아 지분을 5% 취득했습니다. 지금 1%를 취득해도 1%를 가지고도 지금 사실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지금 워낙에 이런 시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5%를 취득해가지고 주주 제안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주주 제안 보낸다고 뻥끗했나요? 거기 귀뜸이라도 들었나요? 요즘에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로 다뤄주고 지금 압박의 강도도 굉장히 세지고 주주들의 힘이 지금 더해지고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내부 거래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배주주 소유 기업들에 대한 흡수합병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해라,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해라 이랬습니다. 2일에. 그런데 지금 우연찮게도 말이죠. 7일 날, 불과 5일 뒤죠. 하이로코리아가 보유 중인 자사주 발행 주식수의 5.6%에 달합니다. 전량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2일 날 주주 제안을 했는데 설마 5일 만에 이거를 받아들여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정말 2일 날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해야겠다 해가지고 5일 만에 그거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확률은 없는 것 같고요. 하이로코리아가 말하기로는 자사주 소각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절자지. 무슨 행동주의 펀드들 혹은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주주 제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꾼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쨌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사주 소각을 원래 예정대로 했든 자산운용사가 압박을 해서 했든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불태우니까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겠죠.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에 또 여기 든 게 있습니다. 이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요즘에 보면 다 똑같아요. 항상 자회사가 문제잖아요. 지금 또 해외에서 뭐가 발견됐다며 또 SME 또 해외에 있는 라이크 기획 같은 게 또 뭐 있다며요. 이런 자회사가 항상 문제인데 하이로코리아 자회사인 협동전공과 하이로 단조 대표와 그 일가에게 이 매도를 해가지고 개인 소유 회사로 지금 변환을 했는데 변신이 됐는데 개인 회사로 변신이 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논의가 부족했고 경연증이 독단적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전혀 몰랐고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됐다. 그래서 기업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개선을 해야지만 변화하고 이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게 지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힘이 더 세지겠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더 세지고요. 지금 KTNG같이 시총 10조 가는 것들은 사실 잘 변화시키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 KTNG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지든 진다든 어쨌든 압박에 의해서든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뭔가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 주주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배당을 많이 줘도 시세차익이 그냥 시세차송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세차익을 내주면서 실적이 좋으면서 배당간이 많이 주는 그거 주주분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만사용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하이로코리아 주가가 오르니까 이게 하이로코리아가 변화를 한 거든 압박에 의해서 변화를 한 거든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됐든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압박에 의해서든 변화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도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이로코리아의 좋은 선례가 남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 자산운용이 중간에 팔고 나가고 단타를 치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준다면 이 또한 코드 자산운용과 하이로코리아의 어떤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좋은 결과로 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해치펀드 운영사들의 주주 제안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변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그 하이로코리아는 사실 태광성광맨드랑 같이 보는 피팅 업체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보다는 아까 그 말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20년선을 지지하고 나서 지금 10년선이 돌파가 된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10년선이 2017년에, 2017년에서 18년에 넘어오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10년선에 막혔죠. 작년에도 결국, 작년에도 연중에는 뚫었으나 결국 연액 마지막 종가가 10년선을 못 뚫었습니다. 지금 10년선 위로 올라왔죠. 이제 중장기적, 장기적이죠. 장기적으로 다시 볼 때가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피팅주의 어떤 업종의 상승, 혹은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좋은 결과, 개선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여기 120개월선, 120개월선을 기점으로 해서 3만 원을, 3만 원을 목표가로 진군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120주선, 10년선, 이게 지금 비슷한 가격이죠. 두 개가 비슷한 겁니다. 월봉에서 120개월선이랑 연봉에서 10년선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만 원까지 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선을 돌파한 기점으로 3만 원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